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시가 TMI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우리 수능문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전시가라는 영역, 독특한 영역이죠. 사실 수능문학은 그냥 어떤 작품에 대한 사실 개별적인 학습보다는 물론 EBS는 별도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EBS를 부탁해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냥 어떤 작품이 나와도 잘 읽을 수 있다. 이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전체적인 어떤 수능국어에 어떤 사고력, 독해력 이런 게 딱 어울리는 파트죠. 수능문학이라는 게. 근데 이 수능문학에서 이 고전시가 만큼은 그냥 뭐가 나와도 잘 읽을 수 있다. 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게 토대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영역이야.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작품을 아냐 모르냐. 이게 이 고전시가에서는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작품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같은 거는 지금도 어디서 작가들이 막 작품을 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문단의 평가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좋은 문학으로 인정이 되고 또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언젠가는 또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작품수가. 근데 이 고전시가라는 거는 이미 창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막 작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1번. 고전시가. 어떤 사전학습이 필요한 이유. 작품이 작품수가 사실 이미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시가는 고전소설도 양상이 비슷한데 현대문학에서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는 어떤 창의성과 개성을 정말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쓴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과 최대한 뭔가 비슷하거나 겹치는 지점이 없어야 돼.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겹치면 표절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창의성, 개성이 있는 작품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수능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얘들이 탄생했던 시대는 어떤 한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니가 너의 개성을 살려서 어떤 글을 쓰면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해보면 너무 나댄다는 평가를 받았어. 그치? 너무 나댄다. 그러니까 시에 따라서 조선시대는 어떤 그런 조상님에 대한, 선배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예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었고 그래서 뭔가를 어떤 표현할 때도 막 너의,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X지, 그짓말이면서 혼났던 시대인 거야.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관습적인 표현 선배들이 했던 표현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표절일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어떤 하나의 미덕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딱 고전시가. 그래서 이 수능 국어 학습에서 사전 지식 어떤 배경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딱 두 가지 문법하고 이 고전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 다시 두 가지 이유 작품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의 발상이나 주제의식, 표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고마운 고마운 해져. 어떤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이런 학습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고전시가 TMI는 이 점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전시가에 대한 작품 수도 대체로 정해져 있고 편하지 않으니까 사실 고전시가에 대한 연구도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학계에서 이런 것도 사실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죠. 사실 뭐 몇백 년 동안 그 작품을 연구하는데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다 거의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 고전시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서적들을 보면 뭘 할까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작품 수라든지 뭐 어떤 그냥 작품 좀 있고 뭐 현대어 풀이 좀 있고 별도로 이렇게 뭐 주요 내용 좀 정리를 해주고 약간 뭔가 천편일률적인 조금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할 수는 있는데 좀 구태의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치? 구태의연한 좀 어떤 그런 모습 좀 고리타분하다? 그치? 근데 고전시가가 사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어. 이게 다 정해져 있고 그런 거니까 관습적이니까 근데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이 고전시가를 그렇게 천편일률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좀 고리타분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시가 TMI는 자 넘겨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고전시가 TMI 표지입니다. 표지 좀 아기자기하게 좀 뭔가 전통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꾸며봤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받아보면 훨씬 좀 아기자기하게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목차 페이지인데 작품 수가 작품 수가 일단 1번 좀 고리타분하게 우리 학습하지 말 않았으면 좋겠다. 1번 작품 수가 아마 일반적인 어떤 수능 고전시가의 그런 어떤 서적 이런 것들보다 작품 수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작품 수가 좀 더 많고 강자도 40차시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딱 보시면은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치? 맞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치? 뭐 나는 뭐 국어 국문학을 정통으로 전공을 했으니까 막 너희가 모르는 막 어디 저 규장각에 있는 막 이런 고전시가들을 다 알려줄게. 막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넣어놓은 거야. 필요하니까. 그럼 왜 김상훈 너는 일반적인 어떤 평균보다 작품 수가 더 많냐. 다 이유가 있죠. 자 다시 앞페이지로 가볼게요.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를 보면 이게 수능시험이라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라 일종의 유행이 있습니다. 트렌드 패션이라는 게 패션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 고전시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기본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고 교과서나 이런 기본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고 두 번째가 예전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다시 출제하고 있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막 쭉쭉 하는 것보다 최근에 나왔던 평가원에 나왔던 작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21학년도 수능에는 이제 삼위인곡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너무 뭐 기본의 기본 작품 아닙니까? 정철의 삼위인곡이 출제가 됐고 간단한 시조가 하나 붙었어요. 시조는 세 줄짜리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런 기본 작품들 아마 여러분들 고전시가를 본격적으로 학습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삼위인곡이라는 제목 정도는 충분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22학년도 수능에는 뭐가 나왔느냐 탕궁가와 농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삼위인곡은 웬만한 아마 수능 고전시가 어떤 그런 관련 뭐 책들이다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일 거예요. 너무 기본 작품이니까 근데 22학년도에 출제된 탕궁가와 농가 같은 작품들은 아마 제 생각에 좀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아마 수록하기 어려운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둘 다 다 그래 이미 평가원 기출에는 다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는 이미 수능 모의평가 두 번 이상 다 출제됐던 작품이에요. 그런 거를 다시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트렌드가 있었고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도산십이고 아 이것도 고전시가의 가장 기본의 기본 아닙니까? 3인고가 결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필수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지수정가라는 작품을 출제했어요. 이거는 보통 고전시가를 한 작품 낼 때도 있고 두 작품 낼 때도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런 익숙한 작품에 아예 낯선 작품 이런 거는 사실 학습하기 힘들어. 그래서 처음 나온 거야. 처음 처음 나왔고 자 대방 24학년도인데 여러분들 24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체로 독서가 상대적으로 확 쉬워지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그냥 야 문학은 어렵게 내고 독서는 쉽게 내라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 봐봐. 24학년도에 딱 문제됐던 지점이 뭐냐면 너무 과하게 문제를 어렵게 내지 말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킬러 문항을 금지하겠다. 이런 배제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독서가 너무 문제를 그 전에 어렵게 출제를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야. 너무 어려운 문제 내지 마. 그죠? 흐름이 그거예요. 독서를 쉽게 내라가 아니었다고 독서를 쉽게 내라가 아니라 킬러를 내지 마라 라고 하다 보니까 킬러를 내던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거야. 그리고 자 또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었냐면 1번 킬러 내지 마라였고 두 번째가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가급적 출제하지 마라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내지 말고 학교에서 좀 배울만한 거를 물어보고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좀 내지 마. 그러면서 또 독서가 타격을 받은 거야. 독서가 너무 그 어떤 내용들이 고등학교에서 완전 뛰어넘는 전문적인 내용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서가 확 난이도가 낮아지고 문학이 올라간 건데 자 봐봐.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또 독서학이나 문학문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봐봐. 잘 들어야 돼. 이 고전시가에서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뭐 어차피 킬러는 안 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두 번째 영향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킬러 내지 마라.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을 크게 벗어나는 작품을 출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막 학생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작품들 내지 마라.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24학년도는 가장 중요한 해 아닙니까? 가장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인데 한 해의 평가원 공식시험은 세 번 있습니다. 6월, 9월 수능이 있어요. 여기에 나왔었던 작품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4학년도입니다. 6월 6월 따라에는 한거 18 placed 나왔어요. 권어문의 한거 18 요거는 사미인곡이나 도산 시악 어떤 건 웬만한 고전시기만 다 다루는 작품이에요. 너무 기본 필수 작품이니까 근데 한거 18 곡은 제 생각에 평균 수준의 어떤 것들은 안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가요. 하지만 이미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 6월 9월 모에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두 번 이상 다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수피를 출제했어요 9월 달에는 뭘 냈냐 성산별곡을 냈어요 여러분 성산별곡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삼위인곡 관동별곡을 쓴 정철의 작품입니다 근데 정철의 작품들 중에는 조금 주류로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고전시가 이런 책들은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이미 수능에도 다 출제된 적이 있고 그런 기초 작품이야 그래서 이걸 9월에 낸 거예요 그래서 성산별곡하고 시조 세 줄짜리 간단한 거 매를 잡아서 사냥을 하니 이런 거 나왔었고 세 줄짜리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간단한 거니까 시조는 그냥 실제 편집에서는 세 줄이 넘어서 사세시조니까 근데 그냥 시조니까 세 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망의 수능에서 뭐가 나왔느냐 일동장유가 나왔습니다 일동장유가 그러니까 사신 요즘 말로 외교관이 돼서 일본 갔다 온 작품인데 작품이 엄청나게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고전시가에서는 잘 소개하지 않는 작품이거든 그치? 하지만 예전 수능에 이미 나왔었던 작품 그거를 다시 출제한 거야 그래서 요거랑 화암구곡이라는 낯선 작품을 같이 붙인 거죠 그래서 지수정가와 화암구곡이 되게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작품이에요 교육과정을 벗어나진 않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것까지를 다 그러면 고전시가 템에 다 그럴 수는 없거든 근데 뭔가 어떤 예전에 기출되었었던 작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능 이상에서 만약 출제가 되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출제자들의 선정에 일정한 선을 이미 넘은 것이다 퀄러파이 한 거죠 이런 작품들은 최근에 이런 트렌드에서는 사실상 기본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전에도 또 뭐 이런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최근 4년만 살펴본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3인곡이나 도산시비곡 수준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런 트렌드에서는 이걸 공부하지 않고서 내가 수능 국어 고전시가를 학습했다고 말하는 거는 아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나는 이만큼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뭐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설령 네가 그럴 수도 있죠 공부의 단계가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 그냥 이런 기본 작품들 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교재나 강의를 선택을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교재를 일단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기본 작품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더 하면 되거든 근데 아예 이런 게 없는 거를 하시면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당하잖아 그치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자 어 좀 교재 어떤 양이나 어 강의 양이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쓸데없이 그냥 막 어떤 현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떤 최신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자 고리타분하게 고전시가니까 어디 뭐 조선시대 막 곰방대피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가장 최신의 트렌드야 막 알겠죠? 자 그래서 작품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제 그렇게 어떤 구태의연하게 고리타분하게 학습하지 말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고전시가 기본기 쪽 설명하는 거고 우리 이제 이 교재 제목이 뭐냐면 고전시가 TMI입니다 TMI TMI 여러분들 이 TMI 뭔지 아나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Too Much Information 그렇죠? 이게 고전시가 TMI인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고전시가를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고전시가를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기본 말 그대로 기본 학습이라서 기본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큰 부담 없이 잘 학습을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 고전시가가 그런 친구들은 고전시가가 그냥 어려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어려워 그냥 고전시가는 아 말도 옛날 말이고 한자도 많고 그냥 아 그냥 어려워 그냥 그냥 어려워 이유가 없어 그냥 정확히 마음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난 고전시가 싫어 막 이렇게 어려워 막 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지 막 물론 이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그런 학습을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요할 수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TMI라는 거는 투 머치 인포메이션 진짜 그야말로 뭔가 이 고전시가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진짜 자세하게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규언과 예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작품 전체에 대한 TMI가 먼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원문을 인용한 다음에 현대어 풀이가 들어가고 요 밑이 이제 다 TMI입니다 TMI 투 머치 인포메이션 그래서 진짜 기본 컨셉 자체는 딱 그거예요 TMI는 일단 1번 과외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교훈과를 다 옆에서 읽어주면서 막 설명을 한다 그럼 딱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 그런 거를 정말 좀 어떤 지점에서는 머치 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죠? 착 넣어놨어 그래서 이 고전시가가 특히 좀 어렵거나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과외 하듯이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서 표현해보면 재미, 흥미를 잃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아주 역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 설명도 나오는데 막 중간에 무슨 이해를 돕기 위한 썰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자체로 재미있게 아마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TMI 또 강의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또 재미만 막 추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그게 있어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교과서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막 별도로 그냥 표 자습자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이걸 받아들이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놨고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작품도 그 기출을 다시 재활용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했습니다만 문제에서도 요 기출에서의 어떤 포인트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면 규원가가 예전에 나왔을 때 뭐 요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걸 물어봤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걸 학습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 포인트들을 여기에 다 녹여놨어요 TMI 다 녹여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 그냥 기출에 나왔었던 작품은 그 기출에서 물어봤었던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다 정리될 수 있게 아시겠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쉽지 않았어요 정리하는 거 다 그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치? 뭐 그냥 자습서처럼 밑줄 하나 긋고 뭐 이거 뭐고 뭐고 표 하나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쉽지 그치? 이걸 이제 딱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그쵸?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좋을 거야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을 거야 그치? 교과서의 포인트 그냥 기출 포인트 학교 내신 같은 거 하는 거 당연히 다 커버됩니다 이 안에 당연히 다 커버되고 그거 플러스 기출 포인트까지 다 반영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문학의 기본기 그러니까 이 고전시가를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뭐 고전시가를 별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고전시가이면서 문학이잖아 그치? 문학이고 이 고전시가가 사실 표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단순해요 막상 해보면 현대시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떤 그 작가의 개성 주제의식의 참신함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약간 뭐랄까 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고전시가를 하다보면 좀 피스피스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이야 이 고전시가는 그래서 어떤 문학의 어떤 기본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원적 상관물의 효과라든지 뭐 어떤 그런 뭡니까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3원칙인 반복, 변화, 대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 특히 좋아 기본적인 표현법들, 대꾸, 영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고전시가를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문학의 기본기도 다 한번 좀 담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TMI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제 강의에서도 이런 포인트들을 최대한 살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좀 재밌게 기존의 어떤 것들과는 다른 참신함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다시 우리 뒤로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목차로 가보시면 작품들이 이제 쭉 장르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고 고대가요, 고려가요, 시조 연시조 가사 쭉 정리되어 있고 작가까지 맨 첫 번째 파트는 고전시가의 기본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품 설명이 아니고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고전시가 역사적 흐름 막 향가가 뭐고 향가가 향찰 표기를 어떻게 했고 고려가요에는 왜 주제의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후렴구들이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 흐름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전시가다 보니까 고전시가를 학습해야 되는 필수 어휘들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고전 필수 문법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여러분들 뭐 언매에 하는 학생들 중세국어를 다 가르치겠다 그게 아니고 표기가 중세국어 표기로 나올 경우에 네가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은 읽기가 지금 상당히 편할 거야 그래서 한 7가지 포인트 정도 정리해놨어요 몇 가지 안됩니다 근데 요거를 정도를 알면은 상당히 작품을 읽는 데 편하실 거예요 고전시가 기본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쭉 넘어가는 요런 구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구성 마지막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계획표가 들어가실 거예요 계획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계획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루에 내가 한 시간씩 한 작품 공부한다 계획표를 활용을 해주시고 그 계획표를 있는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약간 여러분들이 뭐랄까 너만의 어떤 변화를 좀 가미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계획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다른 과목도 하고 그래서 좀 빡세다 그러면 그 계획표를 두 개로 나눠서 계획표를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계획표를 하루 계획표를 이틀에 나눠서 진행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모든 학습이 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다 근데 또 학습하다 보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치? 우리가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연약한 인간이잖아 그치? 그럴 때는 자투리 시간을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좀 애매한 타이밍이라든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잠깐씩 좀 학습을 한다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셔도 좋겠고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특히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수업에서 ppt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보시면은 이 교재 내용을 제가 칠판에다가 ppt로 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글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ppt로 완전히 다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ppt로 쏘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요거요 요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학습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 시간이 좀 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가볍게 유튜브 보듯이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은데 책이 없으면 또 못 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ppt를 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책이 없어도 제가 ppt를 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일단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뭐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책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아 아까 나 김상현 설명했던 게 아 이 부분이었구나 이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또 학습의 효과 그리고 시간을 또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죠? 이게 우리 고전시가 팀원입니다 내용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이런 교재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고전시가 수능 국어 학습하다 보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항상 미루고 그런 과목입니다 파트입니다 살면서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있어 오늘 딱 방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일 하지마 그냥 미루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시작을 하고 한 작품씩 하면 돼 꾸준히 이어가면 돼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사실 유일하게 지식을 요구하는 게 문법하고 고전시가인데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학습만 잘 돼 있으면 오히려 전략적인 파트예요 여러분 딱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공부만 잘 돼 있으면 고전시가 나오면 기뻐 오 나 공부 많이 해놨는데 딱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면 베스트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라도 꾸준히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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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